오늘은 SSLv2의 드론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드론 취약점은 SS레벨2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악성 패킷을 보내서 인증서 키값을 알아내고 이 키값을 통해 MIT 공격을 수행하여 송수신자의 패킷을 복구하는 해킹 기법입니다. 여기서 MITM은 맨 인 더 미들로 중간자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드론 취약점은 CV2016-0800으로 오픈 SSL의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드론 취약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드론 취약점이 많은 서버에 취약하냐면 많은 서버들이 아직도 SSLv2를 지원하며 디폴트로 SSLv2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서버들도 관리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도중에는 의도치 않게 설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드론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SSL 요청을 지원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개별키, 프라이빗키가 SSL 연경을 허용하는 서버에서 사용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취약 대상 서버는 오픈 SSL 1.0.1s 1.0.2g 이전의 라이브러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드론 취약점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더 경험 있고 전문가스러운 답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MS4의 IIS 7과 이전 버전, 모질라의 보안 라이브러리 NSS 2.13 이전 버전 이러한 취약한 대상 서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취약점을 통해서 해커가 침투할 경우에는 HTTPS로 암호화된 구간을 스니핑해서 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로 전송된 개인정보,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 취약점 말고 오픈 SSL의 또 다른 취약점인 푸들 공격과 드론 취약점은 서버가 여전히 오래된 프로토콜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공격기법이며 HTTPS의 17%는 여전히 SSLv2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드론 취약점이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취약점의 동작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특정 SSL 세션수를 해커가 먼저 기록을 합니다. 공격자는 프로토콜 버전 및 RSA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특정 SSL, TLS 세션수를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된 세션 중 하나가 해독되게 되면 약 1000개 세션이면 공격 실행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SSLv2에서 PMS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프리마스터 시크릿이라는 과정입니다. RSA 이 과정은 RSA 기반의 키 교환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결을 수행하는 도중에 취약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격자는 서버에 맞는 SSLv2 연결을 오픈을 해서 세션 키에 대해 무차별 암호 대입 공격을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서버에 유사한 연관 값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PMS 과정을 복구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을 보면 핸드쉐이크 중 하나에서 프리마스터 시크릿 데이터를 해독하는 게 바로 PMS가 복구화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PMS 복구화를 성공하면 RSA를 통해 교환된 키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를 찾을 수 있는데 이 키를 이용을 하면 밑에 나와 있듯이 내용 중에 나와 있듯이 기록된 SSL, TLS 세션 전체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 데이터는 인증 정보나 쿠키와 같은 암호 해독 세션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 공격이 실은 다른 오픈 SSL의 취약점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복잡한데 그것도 CV2015-3197 또는 2010-0703 등의 다른 오픈 SSL의 취약점과 함께 공격을 하면 훨씬 더 공격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드론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SSL V2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어 기법이죠. 그 다음엔 취약 버전을 패치할 수 있는데 SSL V2 프로토콜 자체의 취약점이 기인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웹서버의 옵션도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밑에 보시는 게 아파치 서버일 때의 예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만약에 드론 취약점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러한 실제 아파치 서버에서 컴피그 파일을 어떻게 변경하는지까지 써주시면 굉장히 실무적인 답안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웹서버 옵션도 변경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SSL TLS의 주요 보안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푸들 공격도 있고 또 다른 저희 오브젝트인 하트블리드 취약점도 있는데 앞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스트 공격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 대한 사이드 채널 공격을 통해 암호문의 정확한 크기를 알아내는 취약점입니다. 이럴 때는 제3자 쿠키를 비어용하고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비활성화하면 방어할 수 있다는 대응책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드론 공격이고 그 다음에는 프레이크 공격입니다. 수출 등급 RSA 사용을 유도해서 여기서 브루트포스 공격을 이용한다는 것이 여기도 특징이겠죠. 키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거나 RSA 예스포트 사이퍼 슈트를 비활성화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푸들 공격입니다. TLS 연결을 SSL 레벨 3.0으로 낮춰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암호문을 해독하는 공격입니다. SSL 불 3.0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취약점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블리드 취약점입니다. 이게 OpenSSL 라이브러리의 실수가 있어서 웹서버의 시스템의 메모리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유출하게 되는 취약점입니다. 여기서는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거나 SSL 인증서를 재발급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OpenSSL V2 취약점인 드론 취약점의 개념과 취약한 대상 서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런 드론 취약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SSL TLS의 보안 이슈까지 다섯 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